2024년 11월 5일입니다. 오후 5시 코인키스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리플 소식도 한번 해야죠. 미국 대선이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일 것이고 그리고 투표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후보가 당첨될 거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는 만큼 믿는 대로 되니까요. 에스크로 이슈가 굉장히 많죠. 리플 에스크로 홀딩스 of XRP are now below 39% of total XRP. 전체 XRP의 39%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When I first became interested in crypto in 2020, it was about 55%. 처음 우리 빌모건이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55%, 전체 에스크로 물량 55%였는데 지금은 39%까지 낮춰졌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스크로, 리플, 랩스, 에스크로에 있는 물량을 천천히 이렇게 풀면서 낮추는 노력을 한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게 어떤 의견이냐면요. 에스크로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one of several measures, Ripple took to buttress. 이제 지탱하다 이렇게 받쳐준다 이 말입니다. The price of XRP. 리플의 가격을 buttress, 뒷받침, 지지대, 명사로는 지지되고 이제 말 그대로 동사로는 지지하다 받쳐주다 이 뜻입니다. 리플의 가격을 지금 지지해주는 게 바로 에스크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시나요? 다양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딱 떠오르시는 그게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뭐뭐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뭐뭐 할 것 같다라는 표현 잘 쓰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게 리플 가격의 buttress, 받침 지지가 되는 거냐면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자면 뭐 긴 이야기는 아니고 22,000개 암호화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해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많이 들어와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또는 5, 6년 전만 해도는 5, 6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을 포함한 암호화폐 파는 음주의 세계였습니다. 랜섬웨어 같은 어떤 협박을 해서 검은 돈, 머니라운드링, 돈 세탁을 위한 그런 방법 아니면 검은 돈을 받기 위한 방법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비트코인이었어요. 랜섬웨어 너 걸렸지? 너 그 암호화폐 개주면 1비트코인을 줘. 그게 이제 한 10년 전쯤에 얘기예요. 10년 전쯤에 1비트코인이 한 34만원 정도 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사용됐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엑살피는 그런 범죄자들 또는 검은 세력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그런 이유죠. 어떤 이유? 리플은 운영진이 있어요. 경영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리플 비관론자분들 리플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리플의 저런 경영진 브레이크 갈링 아우스라는 크리스 라센 저런 애들이 다 리플 팔아치우면서 수익 내고 있다. 먹고 살고 있다. 그게 이제 부정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이고 하지만 이제 긍정론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은 세력들이 쉽게 리플에 접근을 못하는 거죠. 왜냐? 접근을 하겠습니까? 딱 그 클린한 운영진이 딱 고티고 있으니 여기서 해봐야 본인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에스크로 저는 다양한 에스크로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에스크로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Many in the XRP community believe 리플 커뮤니티의 다수는 어떻게 믿냐면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 It suppresses the price of XRP 지금 에스크로 물량은 어떤 선순환적인,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리플 가격을 누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그것은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Ripple messaging is that the escrow shows its responsible stewardship of large but steadily declining volume of XRP it controls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리플이 XRP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크로에 있는 XRP와 관련된 것이다. 근데 나는 아까 dozens of reasons 여러가지 이유로 에스크로가 XRP 가격을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리플은 에스크로 안에서의 대량의 XRP 거래량을 꾸준히 steadily declining volume 꾸준히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책임감 있는 관리를 보여주고 있다. Responsible stewardship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리플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용도를 추구하면서 추구하기 위해서 에스크로라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라 궁극의 리플 랩스의 발전 그리고 리플 랩스가 만든 XRP 토큰의 비전 이런 것들을 아마 집약적으로 함축시켜둔 그런 시스템의 결정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55%에서 4년 만에 39%로 차근차근 줄여나가고 있다. 차근차근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은 이제 서서히 암호화폐 생태계가 성숙해지고 건전해지고 있다. 라는 뜻으로도 저는 방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별로였겠죠. 그리고 또 8년 전에는 더 별로였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랜섬 위어 판치고 사기 판치고 검은 돈 돈 세탁 이런 데만 사용했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리고 이제 리플은 법적으로도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이제 항소 딱지만 떼게 된다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 항소는 내년에 결판이 나요. 근데 이제 내년까지 갈 필요 없게끔 하려면 지금 선거가 이제 끝나게 되면 트럼프의 승리가 이제 선언이 돼야 되고 헤리스가 패배 인정까지 딱 하면은 이제 사실상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리플은 리플은 뭐 항소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 그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씩 좀 더 줄여나가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많이 줄여질 때가 바로 리플을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가 매우 건강해지는 그리고 건전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정리가 제 의견을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2004 Election Forecast 59.3% 폴리마켓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폴리마켓 조작 의혹 주류 언론의 주장일 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라고 폴리마켓 조작 주장에 대한 증거를 거의 혹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류 언론의 주장일 뿐 구체적 증거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30초 만에 끝내겠습니다. ABC 뉴스가 있고 CNN 뉴스가 있고 CNBC가 있고 폭수 비즈니스가 있고 다양한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KBS, MBC, SBS 다양한 언론사들이 있어요. 뭐 일간지 언론 신문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양한 언론사들 인터넷 신문들도 있잖아요. 다양한 언론사들이 있는데 본인들 성향에 맞게 기사도 내고 본인들 성향에 맞게 그런 여론조사도 발표하는 게 그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팔이 안으로 구부니까 근데 그런 언론 여론조사를 발표한 것 보다는 차라리 폴리마켓이 낫다. 그런 의미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59.3 대 40.8이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거 그러나 지금 배팅 퍼센티지의 비율이 그렇다는 것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하고 저는 이미 50대 50이라고 생각하고 양쪽 뺨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루만져질 뺨도 준비하고 있고요. 한 대 맞을 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지으면 차라리 그게 낫거든요. 여러분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변동성 심한 이 시장을 잘 이겨내서 궁극에 우리가 원하는 그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트럼프 헤리스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결과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